언젠간 슈퍼 개미!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잖아. 오늘 왜 방송하는지 알지? 오늘 원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걸 1, 2부로 나눴는데 사칭하는 카카오톡이 생겨서 괜히 이거 피해자 생길까봐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건지 상담료를 받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칭해요? 뭐든지? 제가 하는 거는 유튜브 말고 텔레그램 채널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스타일 알기 때문에 내 방송 보면서 그런 거에 다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든지 좀 사람이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점은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니까, 여보. 있다니까. 자기는 항상 곱게만 살아가지고 모를 거야. 나는 산전 수준 다 겪었잖아. 나는 막 룸상에서 주차도 하고 배달일도 하고 배달일만 얼마나 오래 했어?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난 학교 가서 보면 애들은 다 애들 중산층 이상의 반듯하게 큰 애들이니까. 깔끔하지. 근데 나는 학교 끝나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럼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의 이 격차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느꼈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우아하게 살아야겠다. 오다가다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돈 벌려면 합법적인 거로는 어렵다. 돈 벌기는 그런 어렵고 불법적인 거나 그런 거에서 한 방에 땡겨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나는 완전 반대야. 그게 훨씬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 바른 길로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하는 길이 훨씬 바르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당장 좀 돈이 되는 거 같아도 결국은 뭐 세금 추징을 만난다든지 빵에 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고 방식을 되게 싫어하거든. 좀 혐오해. 돈 벌려면 불법적인 거 해야 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믿고 거르세요. 나는 이때까지 100%였어. 근데 내가 내 지인 중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야. 초인적으로 돈을 벌어. 하루에 막 4시간 하면서 벌어. 근데 그중에 불법적인 게 대부분이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같이 뭐 취미하니까 친해졌지. 근데 결국은 봐. 그 사람이. 어떻게 취미했는지. 그렇잖아. 자기는 알잖아. 믿고 걸러야 돼. 돈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벌어야 된다니까. 우아하게 아름답게. 정말 뭐 내가 환경미화원이다. 우아하고 아름답게 돈 버는 거야. 근데 텔레방 사칭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사기를 치겠다는 거는 우아한 게 아닌 거지. 뭐를 하든지. 싸움을 하더라도 우아하게. 그 영화같이. 영화같이. 이렇게 멋있게 딱. 폼도 딱.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영화 황해. 황해에서 개뼉 따고 갔다가 많이 때리면. 멋있게 그거. 니 내 전화 아니 봤니?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놀러 나가야 되는데. 계획 수정했어요. 계획 수정했고. 방송 켠 김에. 자이나 한번 보자. 어제 방송이 너무 나는 잘 나와서. 이제 그 방송을 끝으로 이제 종방향이었어. 방송 안 할 수 없게 만드네. 근데 지금 보면. 코스닥이 폭락을 해. 왜 폭락하는 줄 알아? 네. 이거 왜 폭락하냐? 바이오 때로 폭락해. 바이오주들 막. 떡실신 중이거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어. 바이오가 가면 안 될 지점에 간 거야. 정책 기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정책 기조 때문에. 왜냐면 바이오 갈 때 미국도 같이 갔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많이 갔어.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긴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막 상장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멀티프로 많이 쳐주니까. 바이오도 하면. 바이오 뭐 찌그레기 회사도 한국만 가면. 뭐 블루장생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내 회사 중에 있잖아.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서 뭐 임상 진행하고 뭐 한다고 해 해. 내가 그 회사를 알아봤어. 왜냐면 미국에서 다른 회사 스타트업 한국에 상장할 회사라고. 뭔가 아이템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알아봤는데. 깜짝 놀라. 다 사귄 거야 이게. 내가 그 회사명을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바이오주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이 나올 거야. 분명히 나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가면 안 되는 데에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더 먼 미래에 천억 벌 회사가. 1조 막 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1조가 있는 거 말도 안 돼. 막 조 단위로 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주식이.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겠다 이거. 주식은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떨어져.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거 그 주식들한테. 그냥 어떤 바이오주라고 해보자. 그냥 아무 회사나 찍어볼게요. 그냥 저걸로 하자. HLB. 이거 욕 안 먹을 거 같아. 지금 항암가 잔량 660만 줄 쌓였어. 35,000원이야. 시가총액 1조 4,000억이야. 근데 이 회사가 얼마였냐면. 불과 작년만 해도 15만 원이었어. 마이너스 지금 76%야. 그러면 예전에 얼마였겠어? 5조 가량 됐겠네. 5조였다니까. 이마트가 사줘야. 이마트가 사줘야 이마트가. HLB가 5조 갔었다고.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15만 원 갔어. 누가 더 살 거야. 살 사람 없지. 계속 빠지다가 뭐가 실패했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한 번 딱 터지잖아. 사실은 HLB만 빠져야지. HLB만 실패했으니까. 왜 다른 것들 덩달아서 빠져.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젖장 날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거지. 도매급으로 두루루 빠지는 거야. 그래서 HLB 지금 빠지는데. 관련 종목 뉴스에 보면. 분명히 예고 드린다. 월요일 정부 정책 발표 시 일제히 상승 가능할 종목 추천. 지금 HLB로 자산 막 터진 사람들.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거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입장 시 주식 카톡 방이 평생 무료. 왜 여기 들어와 있겠어. 이런 것들 줄줄 떠. 돈 바꿔야지. 연계해서. 떼주는 거지. 지금 이거 HLB로 하한가 만든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야. 병원에서. 여보. 전도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해야 잘 먹여. 중환자실. 병원에서 해야 돼. 마음이 약해졌잖아.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하한가와 잔량 쌓여가지고 개 터졌잖아. 이 사람들. 원금 회복하고 싶잖아. 마음 심리가 약해졌잖아. 이런 데 가서 주식 카톡 방 평생 무료하고 하는 거야. 잘 먹혀. 근데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당강 건너는 거야. 점점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 알았어. HLB는 3상 실패 해가지고 점 하. 계속 떨어지는 거야. 첫날 일단 팔게 준 거야. 거래 터질 때. 그때 빠져나왔어야 돼. 있었으면. 무조건 빠져나왔어야 돼. 다른 걸로 복구해야 돼. 복구를 해도. 그렇지? 이거 논리적인 거야. 반박을 하려면 댓글에 논리적으로 반발을 해 주시면 돼. 근데 반박을 못 할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도매급으로 빠지는데. 코스닥만 우리 연절점 갱신하려고 그래. 코스피는 버텨. 코스닥이 바이오가 많아. 바이오가 비정상적으로 좀 비대해져 있었어. 그래서 떨어져. 근데 내가 만약에 HAB를 들고 있어. 신용을 좀 쓰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사는 사람들도 신용도 쓴단 말이야. 요거 하나 들고 있겠어? 아니겠지. 이것저것 들고 있어. 근데 바이오만 들고 있겠어? 아니겠지. 다른 거 들고 있겠지. 다른 것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저것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버티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오로라 같은 거 까가지고 있잖아. 이거 증거금 메꾸고 있는 거야. 연대해서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냥 이거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걸로 돈 버는 회사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반대로 판단한다니까. 인간은.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지금 봐.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 내수가 초토화되고 있잖아. 부동산 규제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데 더 규제한다잖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고위층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런다니까. 인간의 내라는 것이 그런 존재야. 인간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야. 방송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집단지성의 힘. 댓글 보면서 배운다니까. 알라가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는 예수야. 어떤 얘기 얘기해 줬어. 십자가는 예수. 예수하니까. 예수 어디서 팔아야 돼? 병원. 그렇지. 카카오 단톡방 어디서 팔아야 돼? 냉철티비. 하한가 맞는 종목. 하한가 맞는 종목에서 카카오 단톡방을 팔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관정에서 좋은 회사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연계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새희망이 보이지. 이런 것들이 팔 사람 없고 떨어질 것들이 쭉쭉쭉 떨어져서 재래가치를 찾으면 바이오가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얘기했어. 바이오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다 알아 나는. 세미언도 다 들었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메카님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제 적정 값어치를 찾아갔고 그러면 이제 수급이 맞아지겠지. 팔 사람들 다 파고 나면 살살한 팔 사람들이 맞춰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다 성공하고 제품화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들은 올라가겠지. 정상적인 시장이 될 거야. 그동안은 정책 기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어.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 장이랑 똑같은 장이야. 까부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너랑 나랑 바카라로 막 굴러가는 장이야. 이제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제 가겠지. 또 바카라가 시작될 수 있어. 5G는 근거가 있어. 이제 거기에 맞는 실적을 내주면 근거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못 내면 바카라장이 되는 거야. 국연지명으로 봤을 때 가는 것도 있잖아. 오늘 동북원선도 오늘 호 나왔네. 오늘 아까 10% 갈 때 난 방송에서 얘기했어. 나 이거 쌀 때 발악에서 얘기했어. 팔쳐놓으면 이럴 때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정도면 방송에서 얘기했거든. 텔레그램에서도 얘기했어. 굳등하니까 좀 줄이자고 장도 저거 하잖아. 장도 줄이자고 호 하지 말자. 내가 볼 때 다친 형들 많은데 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야.